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완결판은 아니지만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가 도대체 어떻게 치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소상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야고수님하고 그 다음에 또 신민디님이 관련 자료들을 급히 만들어서 보내줘가지고 이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마는 여러분 한마디로 기가 찹니다. 한마디로 기가 찹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5년 하에서 치루어졌던 2017년도 대통령선거를 비롯해서 다섯 번의 선거는 소위 조작 프로그램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실정 분석을 통해가지고 많은 그런 자료들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정권이 박히고 처음 실시가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음주당이 야당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 치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소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추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과연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관위 관련자들이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를 대체 어떤 식으로 요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초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선택은 과거처럼 내놓고 소위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번의 선거 분석 결과와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가 대단히 유사하게 나올 겁니다. 다음은 아예 그냥 정권이 박혔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다섯 번의 공직선거와 완전히 다른 그런 선거 결과가 조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아니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신 차원에서 과거에 비해서 좀 소규모의 아주 마일드한 그런 소위 사전투표 조작행위를 할 것이다. 그건 역시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아시다시피 소위 부정선거에는 완전 범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처럼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으면 완전 범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법규로 선거가 끝남과 당시에 당선자와 낙선자에 대한 그런 득표수 자료가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득표수 자료가 공개되면 바로 그 순간 소위 선거를 어떻게 치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사전투표 조작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낱낱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말 여러분들 설마 했는데 이번에도 또 사전투표의 전국적인 차원에서 손을 댔습니다. 이 전국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새가 강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통틀어 가지고 전국적인 규모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그 조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밤을 새워서 이 소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제야고수님하고 신민D님의 화려한 그런 아름다운 데칼코마니 모양의 그런 작품전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도 사전선거 조작기술자들과 그리고 선관위 전산관련자들이 깊숙이 개입한 2020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의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 낱낱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찬 일은 정권이 바뀌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 3구 대선이 끝난 이후에 3개월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뀐 데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대규모로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아주 큽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중에 많은 시민들이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그는 그냥 언급 한 마디만 하더라도 선관위 관련자들과 선거 조작기술자들이 엄질했을 겁니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단 한 마디도 여러분 선거 무결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란 직책이란 것은 대법원이든 아니면 선관이든 간에 소위 국가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대통령을 합바지로 봤으면 얼마나 여러분 대통령을 졸로 봤으면 여러분 얼마나 대통령을 물로 봤으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불구하고 똑같은 그런 짓거리를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여러분 그야말로 이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이 저는 이번에 6월 1일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냥 손을 완전히 털 생각이었습니다. 2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이제 할 만큼 했고 다른 사람들이 바톤을 이어서 해야지 내가 무슨 무슨 순국 무슨 애국 충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계속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막상 이번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6월 1일 지방선거도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선거가 된 겁니다. 간이 얼마나 큰지 또 전국적으로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관위 관련자들이 사전투표 조작에 깊숙이 관여한 것은 지난 5번의 공직선거에 일어난 것과 하고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손을 댄 것은 이것은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현직 대통령을 우섭게 봤으면 얼마나 여러분 현직 대통령을 물로 봤으면 얼마나 현직 대통령을 합바지로 봤으면 얼마나 대통령을 뭡니까 졸로 봤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현직 대통령을 우섭게 봤으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하겠냐 이야기죠. 아 이거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관위 관련자들이 국민을 대신해 가지고 모든 선거 결과를 만드는 데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선관위에 찍힌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무조건 떨어뜨릴 테니까. 한마디로 한심한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 지난 이 선거 결과 완전히 뭡니까 17개의 그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경북지사와 대국시장에 살아남은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민주당이 먹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얻은 표가 아닌 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그 결과는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권력을 훔친 겁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6.86%를 더해주고 6.59%를 빼앗고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총 조작률이 13.45% 정도입니다. 울산시장, 인천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모든 곳에서 다 개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세가 가장 강한 대구시장도 훔치기 위해서 여러분 사전투표에서 약 22%를 조작한 겁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집요하겠는가 대구시장 선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대구시장 선거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의 권영진 후보가 무려 60.65%를 얻었습니다. 압도적인 대승이었습니다. 여러분 맨 위에 붉은색의 사전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승을 한 권영진 당시의 대구시장 후보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전투표에서 패배합니다. 50.40% 대 49.60%로 패배합니다. 이렇게 선거를 계속해서 조작해왔는데 이번에 또 조작을 한 겁니다. 기가 찬 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었음에 불과 이렇게 여러분들 권력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전국적인 규모에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대통령 노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입니까? 온 나라 이런 부정선거가 이런 찬 걸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6월 1일 지방선거 이런 앞두고 단 한 번도 뭡니까? 경고 메시지를 낸 적이 없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그 문제가 많은 사전투표에 여러분들 본인이 직접 현역 대통령을 거의 처음으로 그렇게 앞장서서 뭡니까? 표를 던진 겁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를 기점을 해가지고 이 선거 부정 문제에 손을 이제 털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열심히 해야 될 때다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뭡니까? 여러분들 이 선거 서울구청장 자리 25자리 중에서 24자리를 차지한 것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얻은 거 아시죠?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서울구청장 자리를 24개를 훔치고 그 가운데 20개는 뭡니까? 형남 항우의 사람들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전남 전북 광주 출신들이 20명 이상이 차지한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다 밝혔지 않습니까? 제야 고수가 이런 분석 작업을 통해서 2018년 지방선거에 여러분 서울구청장 구청장 선거에 조작의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이 몇 퍼센트 조작이 됐는지 표를 얼마를 훔쳤는지 그리고 조작 대상이 된 사전투표 총수는 얼마인지 종로구청 도봉구청장 중구청장 용산구청장 강남구청장 죄다 뭡니까? 호남 향후의 사람들입니다. 송파구청장 영동북구청장 강서구청장 마포구청장 도대체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통령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입니까? 유리를 지방선거가 제대로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하 선관위의 모든 구성원들은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의혹이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만 한 번 나와도 좀 조심을 할 거 아닙니까? 이야 이건 뭐 완전히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전국을 다 지방자치단체장 광력단체장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제야 고수의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다 공병호 tv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 수성구청장 부산시 중구청장 그럼 부산시 중구청장 했긴 동네구청장 무슨 뭡니까? 무슨 사하구청장 다 했겠죠. 인천시 중구 충남 공주 강원 춘천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조작을 한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찬 이야기죠.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종합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졌던 2017년도 5구 대통령선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1년도 여러분들 3구 대통령선거까지 5번의 공직선거에 치러졌던 그런 종류의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또다시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다만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약간 눈치를 본 듯한 그런 약간 조작값을 좀 줄이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광범위한 그런 조작이 있었던 거죠. 저도 참 한국 사람이지만 이거는 뭐 말을 할 수가 없네요. 6번이나 부정선거가 반복되는데 불구하고 여당의 구성원들이 다 입을 다물고 대통령조차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조차를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정말 참 대책이 없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차분하게 흥분하지 않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차익값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각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은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대단히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은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여야 된다. 이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각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5차 범인의 0에서 3%에 머물러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2017년 5구 대통령선거부터 민주당은 모든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불가사의한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고 여러분 이 같은 현상이 바로 윤석열 정부하의 치료진 첫 선거인 2020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하등의 변화 없이 똑같은 현상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개탄스럽고 경악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사전투표를 주물렀던 사람들이 윤석열이가 당선되든 윤석열이의 할아버지가 당선되든 관계없이 똑같은 조작을 한 겁니다.